박상무님 누구 오시죠? 박상무님 뵈러 왔는데 자리 안 계시네요 TV 홈쇼핑 쇼호스트 하시는 분 맞죠? 성함이 유하영 맞아요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던데 눈썰미가 좋으신가봐요 근데 박상무님이랑은 무슨 일이시죠? 네? 저기요 우리 박상무님이랑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박상무요? 이 회사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인가봐요? 뭐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그리고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아가씨 윤씨냅니다 아 윤씨냈씨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야 너 집에 일 있어서 갔때면 언제 다시 왔냐? 좀 전에요 맞네 가족적인 분위기 네? 아니요 그런게 있답니다 어떻게 연구실 참가는 지금 가능한가요? 거기엔 일반인 공개가 야 너 좀 빠져 아 그게 그 전 박사께서 아직은 공개 단계가 아니라고 그럼 런칭해도 차지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 공장 설비부터 먼저 돌아보시죠 할 수 없죠 공장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야 나 바로 퇴근할 거니까 너도 알아서 퇴근해라 자 가시죠 영민이 녀석이 홈쇼핑 관계자 공장에 갔다고? 네 형 지금 연구 중인 발효라인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허 이렇게 서둘 생각은 없었는데 영민이 녀석이 마음이 몹시 급했던 모양이구나 홈쇼핑 판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가 외삼촌 경영철학 아니었나요? 우리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품질 유지를 위해서도 안테나 시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충분한 보완책이 있었기에 너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거고 결과는 우리 모두 아다시피 대성공이야 하지만 홈쇼핑은 난 다룰 게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 발전과 이미지 재고를 위해 혁신을 외친 건 너였어 홈쇼핑이 대안이 되지 말란 법도 없지